현대차의 외관 차량인 I-40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시된다. 현대차는 오는 22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. 18일 현대차의 고위 관계자는 외관 모델인 I-40은 다음 달 1일 출시된다며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말했다. 그는 이와 함께 I-40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00일 양이 0가솔린 모델과 E7L급 5도어 디젤 모델 등 두 개 모델을 동시에 선보인다고 덧붙였다. I-40은 이 0m 가솔린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은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감안할 때 2800만원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17L급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에 비해 약간 저렴한 가격에서 책정될 전망이다. 이와 함께 I-40은 이 0m 가솔린 모델의 최고 출력은 170마력이며 1. U-47 디젤 모델은 136마력의 엔진 파워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. 5-무일 다행히 1. 1. 10. 11. 11. 12. 11. 1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